안녕하세요. 먹을 때 가장 예쁜 소유비입니다. 오늘 준비한 먹방은 물만두 넣은 사골 만두 칼국수 준비를 했고요. 제가 같이 먹을 겉절이도 갖고 왔습니다. 오늘의 음료수도 역시나 식혜로 갖고 왔어요.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칼칼하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도 한 5개 때려 넣었어요. 칼국수 준비한 먹방은ounds. 간장과 씹어나서 먹을 맛을 없어서 usi tastes pretty. 초콜릿 시작. 아 귀여운 맛입니다. 꿀맛! 그래서 아기 100개가 될까? 너무 좋아요 꿀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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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만두 너무 맛있다! 너무 맛있다! 전두가 이렇게 피가 얇은게 좋더라구요 맛있다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오징어 계란 너무 맛있다. 와.. 덥다. 단무지도 빠질 수 없죠 은근 잘 어울리거든요 땀에 넣으면 sure 단무지도 ainsi 눈이 매콤하고 저 요즘 맵붓임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 역시 불닭소스 너무 맛있다 아 더워 와 확 더운데 세번째 치즈키 치즈킨드 치즈 치즈 찹쌀떡 너무 맛있어 마지막 하이라이트 짠 중요한 핵심은 만두를 약간 으깨줘야 돼요 어? 김을 너무 많이 넣었는데 김 까루나 많이 넣어야 맛있으니까 조금만 넣을 때 미쳤떠 와 아 너무 shoot 역시 칼국수는 밥을 말아먹어야 돼 역시 칼국수는 밥에만 먹어야 돼 진짜 맛있게 먹었다 와 진짜 맛있게 먹었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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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이렇게 가을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잖아요 가을 하면은 좀 따뜻한 음식이 생각나가지고 물만두 칼국수 갖고 왔는데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우 물만두는 역시 피가 얇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내일 칼국수 한 그릇 어떠신가요?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짜잔 짜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